젠보의 진짜 시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보입니다. 오늘은 진짜 시흥으로 신현 팔잠축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에게 렛츠고! 와우! 엄청 많은거 있네요. 게일리 그립톡 만들기! 오! 진짜 해보고 싶은거 있는데! 팔잠 페이스 페인팅! 짜잔! 어때요? 잘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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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던데! 오! 음식 냄새 나요! 뭐예요? 내 맘대로 솜사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빨리빨리! 오! 와어~! 쥐! 자아 솜사탕 può 먹었고 뭐가 있는지 체험해 볼까요? 起SOiferation 거기까지. 박수할때 떠나라. 그렇죠? 옳지 archae , contさん 쏜떡 쏜떡 갑시다. 이럴 오 안녕하세요 배고프신 분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지? 반대손으로요 이렇게 똥손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군침 싹 도넛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슬러쉬 마시러 갈까요? 네 하나 인터뷰 해도 될까요? 네 여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 여기 살아요 가까이 살아요? 오늘 그럼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였어요? 아 그 깃독이야 아 그 깃독이야 오이 제보의 찐 자식 자 이제 그 메인 구역에서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가서 어떤 체험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렛츠고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왜? 흙이 있냐고 질발끼라고 해서 요거를 맨발로 가서 바르는거에요 맨발로요? 맨발로 한번 해보세요 지압같아요 진압길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잘생겼네요 아 너무 예쁘신데요? 아 땡큐 싱글이세요? 제발 원 둘 셋 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도자기 체험? 그거는 궁금해요 이거 처음 보신거에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10점 만점에서는 몇 점? 10점 역시 저 안 봤으면 몇 점? 점 1점 여러분 시흥 사는거 어때요? 10점 그럼 한번 시흥의 자랑을 좀 해주세요 팔짱 있어요 팔짱 있어요 짜잔 슈슈피 아 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한번 박수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친구님 내가 그렸어요 우와 보인다 보인다 저도 있어요 그럼 시흥 하나 제보의 찐 자식 오늘 신년 팔담 축제는 너무 재밌었고 흙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근데 왜 팔담 축제라고 해요? 신년동은 여덟 개의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이거는 팔담 축제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 여러분 다 놀러오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시흥 하나 다 제보의 찐 자식